여성의 문재인 오산 이거 모형 아니에요? 진짜 빵이요? 응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. 이것은 지호하다. 배달의 상품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정확합니다. 오늘의 따뜻한 방식이 될 수 있네요. 죄송합니다. 이쪽으로 찾아서 마찬가지로 배달한 방식이 되었습니다. 젠저 보내는거구요. 스포페이스 보시면 병양 젠저 있습니다. 오 귀엽다. 진짜 맛있어. 당 guitari 여기 직접 고치셨어요? 인테리어? 아 네 저희가 전에 살던 집에서 어릴 때 너무 이쁘게 자르셨네 원래 인테리어 하셨어요? 아니요 전혀 안했어요 근데 솜씨가 좋으시네요 너무 이쁘다 너무 잘 하셨어요 이쁘다 잘해놨지? 나는 여기 이 자리에 누워가지고 나를 마사지 받았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재봉틀도 어머니 쓰시던 거에요? 네 저희가 비정산 주차에 오해 오는 것 같아요 재봉틀도 너무 이쁘다 공에서 공부하기 너무 이쁘다 이렇게 двert이 운속에 담아요 물이 다쳐있다 최고급 재료 쓴다 그 재료가 없으면 안받아 응 전부 다 그 저게 뭐야 그냥 일반 재료 쓰는게 아니고 맛있네 빠삭빠삭 빵 종류는 많이 없고 다 맛있었는데 종류마다 다 맛있어 응 나는 아까 그 맛이 조금 어렸을때 먹던거 있잖아 응 직접 구운 맛 약간 소다 맛 있잖아 오래된 소다 맛 마들렌도 이런 맛이 나거든 응 마들레나오 이런 종류도 이런 맛이 납니다 아까 그게 루셀러는 같은 맛인가 싶어서 먹어보면 아닌거야 응 루셀러야? 아니 지금 루셀러 브루셀? 르 브루셀? 브루셀 브루셀러 맛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.